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많고 사실 오랫동안 와주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도 물론 표현을 매번 많이 있는 그대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뒤에서 응원해주시던 앞에서 응원해주시던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이렇게 좋게 활폭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운하거나 섭섭한 감정들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제보다는 사실 저희 팬 여러분들이 오시는 자리라는 걸 알다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너무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싸움에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팬미팅 같은 것도 좀 많이 지체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화이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사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진행을 시켜주시면 그 의견을 좀 따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그럴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1위가 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삼겹살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